종일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 피해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요일까지 초속 18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5m 이상으로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 강풍으로 인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요.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풍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지형적인 영향으로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예상되고요. 중산간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한낮기온 18도까지 오르겠지만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는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북부와 남부는 10도, 동부는 11도, 서부는 9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동부는 13도, 서부와 남부는 14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 해상에 풍랑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7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6m까지 물결이 매우 높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낮입니다. 3일절인 다음 주 월요일에도 비가 한 차례 더 오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도 비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